저는 광명뉴타운 2구역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초이스부동산 대표 백혜숙입니다. 오늘은 1월 1주차 광명뉴타운 전구역 프리미엄 가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27일 기준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상승, 전세가격도 0.05%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아래의 매물 목록은 광명뉴타운 구역별로 프리미엄이 낮은 물건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프리미엄 위주의 가격을 안내해 드렸으니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뉴타운 조합원 입주권 매매대금은 감정평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이고, 실투자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이사비와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감정가액 40%가 대출이 되고,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올해 4월 말까지 멸시를 목표로 철거를 추진 중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3구타입은 3억 5천, 4구타입은 3억 8천 8백, 5구타입은 4억 4천에서 4억 5천, 7사타입은 5억 4천 5백에서 5억 5천, 8사타입은 6억 4천에서 7억입니다. 요즘 정부의 가계대출 주제로 인해 광명뉴타운 입주권 분매물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신 분들의 분매물권이 몇몇 개 나오는 상황이지만,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중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일반 분양은 3,344세대 중에 전용면적 36에서 102타입, 726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 후에는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3,6타입은 3억 5천에서 3억 6천 8백, 5구타입은 5억, 7이타입은 6억 1천, 8사타입은 7억 5천에서 7억 6천만원입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은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5억 8천에서 6억, 7호타입은 7억 5천, 8사타입은 7억 5천에서 7억 8천 5백만원입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은 매물이 다른 구역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상황입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5일타입은 4억 2천, 5구타입은 4억 8천, 7일타입은 5억 8천에서 5억 9천, 8사타입은 6억 7천에서 7억 3천, 9구타입은 9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9구역은 2주 공과가 나왔고, 2주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9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4억 4천에서 4억 4천 5백, 8사타입은 5억에서 5억 1천 3백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0구역은 아직 조합은 동호수는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면 올 초에 실시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0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4구타입은 4억 7천, 5구타입은 4억 9천에서 5억 4천, 7사타입은 5억 8천, 8사타입은 6억 3천에서 6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입주권은 입주일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프리미엄은 5구타입은 5억 1천에서 5억 1천 9백, 7사타입은 6억에서 6억 3천, 8사타입은 7억 5천 9백에서 7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2구역은 지하철 7호선과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입주가 최고인 구역인 반면, 매물이 귀한 사항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2구역 프리미엄은 5구타입은 5억에서 5억 2천, 7사타입은 6억에서 6억 3천, 8사타입은 7억 3천 5백에서 7억 9천, 8사 플러스 5구원 플러스 1타입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4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구역입니다. 광명 14구역 입주시기는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4구역 프리미엄은 5구타입은 5억 7천, 7사타입은 6억 9천에서 7억, 8사타입은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5구역은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구역으로 고객님의 문의가 많은 구역이지만, 매물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명뉴타운 15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5억 3천에서 5억 4천, 8사타입은 7억 1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광명뉴타운 전구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